미라클의 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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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의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가 수척 수척 내립니다 오늘 같은 날 휠체어 타고 가기 딱 좋은 곳 있죠 그곳이 어디냐 장보러 가는 겁니다 저는 그 하람에 있는 스타필드의 이마트 트리더스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그 훈제 돼지고기를 팔아요 제가 오늘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드디어 이마트 트리더스 임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루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성했습니다 아 이 개방감 저는 천장을 높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 넓은 공간 특히 이 바닥은 거의 뭐 저희 같은 휠체어 탄 사람들한테 물 맛 나는 고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진짜 많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손잡이도 있네 여러분 이거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커피 여기다 넣어놓고 마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거 사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돼지고기 사러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보세요 800개 만원 여보세요 800개 만원 그럼 싼 싼 거 아닌가 싼 거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데 오면 갑자기 막 괜히 막 괜히 막 필요해 보여요 모든 게 살면서 이런 거 보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사야될 것만 같은 이런 느낌 와 우리집 이거 필요한데 이거 와 이거 진짜 필요하다 이거 우리집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얼마야? 이거 진짜 좋은데? 심지어 37,000 와 심지어 37,000 근데 또 뭔지 알아? 이거 사면 이런 거 사잖아요? 또 엄마한테 혼나요 절대 못 사게 이런 거 난 필요한 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카메라 가까이 가까이 예예예 더 가까이 예예 아 진짜 기억이 생각난다 기억이 보고 싶다 아 귀여워 아 코 문자 아 이거 찌는 건 아니지? 아 이거 찌는 건 아니지? 자 가봅시다 여러분 봤어요? 저의 순발력? 아 진짜 위라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그 돼지고기 따라오세요 제가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량이 1600g이면은 두근 반이 넘거든요 두근 반에 지금 25,000원이에요 두근 반이면 다섯 명이서 먹을 수 있는 드디어 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요 네 이것도 같이 해요 이것도 같이 해요 이것도 같이 해요 지금 뒤에서 지금 훈제 돼지고기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맥도날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훈제 돼지고기 집에서 직접 한번 껴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기호가 배고파? 기호가 이거 뭐야 이거 기호가 이거 뭐 기호가 이거 맛있겠지? 기호가 기호가 배고파? 기호가 이거 뭐야 기호가 배고파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통치가 올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이게 훈제가 되어있는 거라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굵기는 여러분 스타일대로 저는 원래 좀 두껍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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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.. 전 전사하고 할게요 아.. 음 맛있어 음 와 쎄가 쎄가 음 맛있어 없어여 응 다 사 다 사 음 음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 이건 좀 너무 크긴 하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음 진짜 익었어 응 아 야 너는 탄산수 만들잖아 여러분 진짜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비온날은 훈제삼겹살 위라클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디옥아 인사해 감사합니다